가겠다든가? 말겠다든가? 말겠다든가? 안 가겠다든가? 어떻게? 가겠다든가? 말겠다든가? 처음 한 사람이 천원 동대방에 못 가요 그러면 그 뒤로 다 못 가잖아요 그게 동주 신입니까? 네 그 동주예요 아 지금 뭐 주일 일 있어 가라야나? 어 설이고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? 안 간다고 했잖아 설 연예영수 신청 말했다든가 너는 그럼 반드시 이거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이 고민을 읽으면 어? 얼굴 그만 먹기 자생각으로 전개하자 아름이를 몰라 아름이가 어떤 고민이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대회 독서를 통해서 여러 사람 만나고서야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는 그게 자신하고도 가능해지는 안 돼요 나는 왜 우울하고 자신으로 부르잖아 자신이 자신하고 한국독교 정답은 오로오동 일부러가 어디서 또 한밤 고려본 복종에서 remexe 헤리 이렇게 너무 소리도 나와요 이거 이제 이게 왜 이런번에 났을까요? 이거 알죠? 거기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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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또 그림을 알지? 써벌질러서 신뢰 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어떻게 됐어? 안 걸려야지 여기가 좀 나를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가 특산물 특산물 안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죽을 때 그거면 테두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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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두를